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영희야. 언니. 그래, 그간의 일은 다 들었다. 이렇게 무사히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모두 다 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마. 널 도울 수 있어서 기뻤던 건 나야. 언니. 그보다 날 왜 보자고 한 거니? 혹 그 일 때문이니? 예. 제가 오기 전 부탁드렸던 거요. 걱정 마라. 그 책 등록 요청은 나 집사를 지켜 벌써 찾아오라 일렀다. 그래요? 다른 은자가 없는지 잘 살피거라. 예. 공격 요청은 나의 진본으로. 장희재 그놈의 음모를 모두 밝히고. 예수. 동일. 동일. 네가 그 진본으로. 장희재 그놈의 음모를 모두 밝히고. 날 여기서 빼내다오.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으리,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글쎄, 그렇다니까. 의검부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모두를 방면했다 하네. 동희야. 동희야. 무슨 일이세요? 의검부에 잡혀가 있던 정상국 마마님과 한나이니 풀려났다 한다. 예? 잘 됐어, 잘 됐어 아주. 상희야, 저기 마. 마마님. 어, 상희야. 정호? 상희야. 세상에, 이게 뭐야. 괜찮은 거야? 어?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어? 괜찮아. 예, 마마님. 걱정 마세요. 고생했다. 의검부에 끌려가셨던 마마님이 불러나셨나 봐. 정임이도 같이 왔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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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님, 들으셨습니까? 정상국 마마님과 정임이가 풀려났습니다. 의검부에서 혐의가 없다고 모두 방면을 했답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예? 아, 마마님.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 그럼. 이제 저희가 잡혀가는 겁니까? 걱정 마라.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저들을 풀어준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요? 이유라니요, 마마님?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가 이상하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고신해 어떻게든 사과해 계신 중전마마를 모함하려던 자들이야.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놓아주다니 이상하다는 거지. 저들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를 압박해 어떻게든 이 사건을 키웠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놔준 것이 아무래도 이혹이 됩니다. 그럼 무슨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의금부에서 정말 그리 처결했단 말인가? 예, 전하. 감찰부와 중신들 간에 오갔던 서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기에 관련된 자들을 모두 방면했다고 하옵니다. 알 수 없는 일이군. 저들로선 어떻게든 중전 시시의 사건을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전하. 무슨 일인가? 지금 남인 중신들이 편전에 들어 전하 뵙기를 청하고 있사옵니다. 고릴뱀 주상 전하 뵙시오. 고릴뱀 중전 마마 보도대장을 뵈러왔네 송광호나 마마 조사 끝나기 전까진 별 수가 없사옵니다 자네가 감히 이 나라 중전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안 들리는가? 중전의 명을 거역한 죄로 물고를 치르고 싶지 않으면 어서 물러서게! 불어버니 불어버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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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버니 그 아이 곁에 두지 말라던 오라버니의 말을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일을 이리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내돌릴 것입니다. 절대로 오라버니께서 다치게 두진 않을 것입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그 증언을 인정할 수가 없다니? 말씀 올린 대로입니다 전하. 소신들은 포도대장이 받고 있는 협의를 인정할 수가 없사옵니다. 전하. 지금 포도대장은 일개 감찰라인이 가져온 증언을 근거로 내금위에 잡혀 있습니다. 허나 그 나인이 누굽니까? 내수사에 불을 지는 혐의를 받고 거래에서 도망친 죄인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 나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오. 허나 그 또한 그 나인의 말뿐이지요. 뭐라고요? 지금 중전마마를 시해하려 했던 사건도 확실치 않은 증언으로는 그 죄를 입증할 수 없어 저들을 방면한 상태이오. 그런 와중에 고작 감찰부 나인 하나가 들고 온 증언으로 이 일을 몰고 가신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옵니다 전하. 그렇사옵니다 부당하옵니다 전하. 전하.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찰라인의 증언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하옵니다 전하. 그, 전하. 그것이었소. 의금부에서 속히 그 일을 마무리한 것이. 그 일에 어찌 다른 의도가 있겠습니까 전하. 신들은 다만 공명정대한 조사를 원하는 것 뿐이옵니다. 그래서 경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대체 무엇이 공명정대한 조사란 말이오? 그 나인을 내어주십시오. 뭐요? 전하께 그 증언이란 걸 전한 천과 동일한 나인 말이옵니다. 그 나인을 내기미가 아닌 의금부에서 조사해 이 사건에 한치의 의욕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하.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T- Abney이 희망 디노